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네오위즈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오위즈 뜨거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기존의 웹보드 게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번에 세계 3대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전야제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국 게임 콘솔 게임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그리고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까지 수상을 하면서 세계 최초는 아니죠. 지금 일본 쪽에서 반다이 남코의 게임이 4관왕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3관왕까지 달성을 하면서 정말로 그동안에는 콘솔에서는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한국 게임 업계. 정말로 MMORPG라든가 모바일 쪽에만 특화가 되어 있었고요. 장르 다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상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 비중 자체가 일본, 이런 콘솔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북미, 유럽 이런 쪽들에도 이런 콘솔의 게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장르의 다변화가 같이 시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게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이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밸류를 현재로서는 깎을 수밖에 없는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중국 집중적인 매출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네오 이제 오늘 일단은 3%, 4%대에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까 고점이 6.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2평선, 35일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은 윗고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4관왕을 했던 일본의 반다이남코의 롤플레잉 게임인데 엘드링이라고 있어요. 이게 2월, 올해 2월에 본격 출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지금 1,800만 장에 달하고 있어요. 초대박 게임이 돼버린 거죠. 이런 분위기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직 완벽하게 출시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저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3관왕을 수상을 했다라는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판매가 된다,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본 것 같아요. 연간으로 내년에 상반기 출시, 1분기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 발매가 되고 난 이후에 약 200만 장에서 300만 장의 판매량을 얘기를 처음에는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판매고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400만 장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으로만 발생되는 매출이 1천억 정도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웹보드 게임의 안정적인 매출과 더불어서 콘솔로의 장르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밸류까지 같이 상향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디쯤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느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가긴 가지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또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온기가 퍼져나갈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전 저점 일봉상에서 3만 2천 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4천 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